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 그리드뷰 어드밴스트 엑셀 업로드 함수의 타입 옵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타입 옵션은 그리드뷰 컬럼의 인풋 타입이 셀렉트이거나 혹은 오토컴플리트이거나 혹은 체크콤보박스일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드밴스트 엑셀 업로드 함수의 타입 옵션을 사용하면 이 같은 컬럼을 포함한 그리드뷰로 엑셀 파일을 업로드할 때 밸류와 라벨 값 중 무엇을 사용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엑셀 파일을 그리드뷰로 업로드하려면 어드밴스트 엑셀 업로드 함수를 사용하고 타입 옵션으로 밸류 혹은 라벨을 사용하겠다고 지정하십시오. 타입 값을 0으로 지정하면 밸류 값을 1로 지정하면 라벨 값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드뷰입니다. 3개의 컬럼이 있고 첫 번째 컬럼의 인풋 타입은 셀렉트이고 두 번째 컬럼의 인풋 타입은 오토 컴플리트 그리고 마지막 컬럼의 인풋 타입은 체크 콤보 박스입니다. 또한 각 컬럼의 디스플레이 모드 속성은 라벨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하단의 트리거 버튼에는 온클릭 이벤트가 걸려 있습니다. 온클릭 이벤트가 발생하면 타입 옵션을 0으로 지정한 어드밴스트 엑셀 업로드 함수가 실행됩니다. 업로드할 엑셀 파일입니다. 각 컬럼의 밸류 값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이 파일을 그리드뷰로 업로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확인한 밸류 값을 저장한 엑셀 파일을 선택합니다. 타입 옵션이 0이기 때문에 밸류 값을 업로드했지만 디스플레이 모드가 라벨이기 때문에 라벨 값이 출력됩니다. 이제 각 컬럼의 디스플레이 모드 속성을 밸류로 변경하겠습니다. 3개의 컬럼 모두에 대해 변경하십시오. 스크립트 탭으로 이동하여 타입 옵션을 1로 변경합니다. 1은 라벨 값을 업로드하기 위한 설정입니다. 저장합니다. 업로드할 엑셀 파일입니다. 이 엑셀 파일은 각 컬럼의 라벨 값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다시 로딩하고 조금 전에 확인한 라벨 값을 저장하고 있는 엑셀 파일을 그리드뷰로 업로드하겠습니다. 타입 옵션이 1이기 때문에 라벨 값이 업로드 되지만 디스플레이 모드가 밸류이기 때문에 밸류가 출력됩니다. 웹스퀘어 퀵 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엑셀 파일은